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무료 와이파이와 스크린도어 또 깨끗한 화장실 또 여러가지 부가서비스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뉴욕은 기본요금이 3400원으로 서울의 2.7배나 됩니다. 하지만 시설은 서울보다 매우 낡고 특히 좁습니다. 거리에 지하철 출입구는 어른 서너 명이 지나가면 꽉 차할 정도로 좁고 천장도 낮습니다.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생긴 지 150년이 넘었습니다. 런던도 개보수를 하면서 사용각이 있는데 뉴욕처럼 크기 자체가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도 좁고 천장도 낮은 편입니다. 파리의 기본요금은 서울의 1.9배에 달합니다. 역시 파리도 오래돼서 천장이 낮고 플랫폼이 좁습니다. 도쿄의 1회 지하철 요금은 약 1800원입니다. 서울의 1.44배 정도죠. 플랫폼에는 허리 정도 오는 가림막이 설치된 곳이 또 많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지하철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입니다. 1회권이 무려 4100원이죠. 이 코펜하겐 지하철은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스크린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한 번 타는데 무려 4100원이니까 정말 지하철 하나 타는데도 신경 써서 다녀야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 요금이 비싼 곳은 스웨덴의 수도 스톱콜럼입니다. 3800원 서울의 3배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죠. 다음에는 칠레의 산티아고입니다. 서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요금이죠. 최근에 지하철 요금이 50원 인상된 것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울과 요금은 거의 같은데 칠레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부담해야 될 돈이 3배나 큰 거죠. 브라질의 1위원은 1460원으로 서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기준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6배 수준에 달합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다른 회원국 간의 최저임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요금은 앞서 보신 것처럼 몇 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죠. 서울 지하철은 시설과 서비스뿐 아니라 가성비에서도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시설과 서비스뿐입니다.